두번째 섹션입니다. SQL 활용 같이 한번 공부해볼텐데, SQL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외워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데이터 정의어를 먼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Create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는 명령어죠. 기본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을 외운다기보다 이 유형에 따라 들어가는 각각의 키워드, 구문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테이블 생성 시 옵션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이 틀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각각 요소에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를 공부하셔야 돼요. 데이터 유형이 지금 5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지만 아마 5가지 정도만 암기를 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넘어가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암기하세요 하고 넘어갈 겁니다. 각 필드에서 지정 가능한 대표적인 제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크는 유일키, NotNull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NotNull이 지정된 필드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체크는 값을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테이블 자체에 지정 가능한 제약 조건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정도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키를 설정하는 거고요. 포링키는 외래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OnUpdate와 OnDelete는 데이터가 갱신되거나 삭제될 때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처리 옵션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NoAction, SetDefault, 뭐 여러가지 있죠. NoAction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고, SetDefault는 관련된 튜플에 모두 기본값을 저장한다. SetNull은 공백으로 바꾼다. Cascade와 Restrict, 이 두가지가 중요한데요. Cascade 같은 경우에는 삭제나 갱신에 관련된 튜플을 모두 함께, 삭제는 다 삭제하고, 갱신은 다 갱신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Restrict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튜플이 없을 경우에만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가령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성적이라는 릴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각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여기 적혀 있겠죠. 학번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적혀 있겠죠. 자, 그리고 성적 쪽에는 어떤 학번의 학생의 성적이 몇 점인지, 이런 게 적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10번 학생의 점수가 70이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학번이 11번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11로 바뀌어야겠죠. 이게 캐스케이드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했을 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수정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Restrict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할 때 보통 적용을 합니다. 이 학번을 삭제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학생 정보를 지웠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니까 11학번 학생이 남아있잖아요, 정보가. 그럼 이 정보를 남겨두겠냐는 거예요. 원래 연결되어 있던 데이터고, 왼쪽 정보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캐스케이드고요. 그렇지 않고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때만, 예를 들어서 11학번 오른쪽 정보가 없을 때만 11학번을 지우게끔 하고 싶다. 아직 성적이 안 나왔을 때만 삭제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Restrict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 코드를 보고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테이블 구조를 복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데이터가 아니라 구조를 복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Select문에 의해 구성된 테이블 정보와 같은 형식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같은 구조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Select문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Select문을 통해서 릴레이션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의 예시, 코드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일단 Create Table 학생, 학생 테이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비어있을 때 이 부분에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학번과 이름, 연락처라는 필드를 추가해서 생성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각각 필드의 데이터 형식, 그리고 이 필드가 가져야 할 제약 조건들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거죠. 얘는 기본키입니다. 난 널은 필수 입력,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10은 최대 10개 문자, 여기에 있는 15는 최대 15개 문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밑에 디폴트 비공개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라는 문자열이 기본값으로 지정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뜻을 보고 코딩을 하거나 코드를 보고 뜻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을 만든 상태에서 이 부분도 보는 거죠. 방금 만든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는, 사용하는, 이용하는 도서 대여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관련 테이블과 제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하고 싶다고 써 있습니다. 또 이것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도서 대여는 똑같습니다. 필드가 총 3가지가 있죠. 대여일, 학번, 도서명 이렇게 있습니다. 대여일은 날짜고요. 학번은 정수, 도서명은 최대 20글자의 문자를 입력하게끔 합니다. 대여일과 도서명은 필수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놓고 이 아래쪽이 중요합니다. 자, 포링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뭐죠? 외래키 설정하는 겁니다. 학번은 이제부터 외래키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이 외래키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키를 참조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번을 내가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학생 테이블에 있는, 존재하는 학번만 입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onUpdateCascade라고 되어 있죠. 갱신을 할 때는 관련된 요소들을 전부 다 갱신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onDelete, 리스트릭트는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없을 때만 삭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자체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래쪽에 제가 추가로 적어놨죠. SQL 문장은 단순한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그냥 쭉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순서보다는 각 토큰, 각 용어가 의미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알터네요. 알터는 무언가 변경하는 겁니다. 컬럼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미 생성된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알터 테이블, 테이블을 바꾸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필드명을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치 옵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컬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 유형을 변경할 때는 모디파이, 컬럼명을 바꿀 때는 리네인 컬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컬럼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가 아니라 드롭을 사용합니다. 조심해 주셔야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애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를 하거나 다시 삭제를 할 때 각각 어떤 명령어를 쓰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제약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보통 않더라고요. 이 앞쪽 부분이 명령어 부분이 보통 빈칸이 있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드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삭제할 때는 드롭이에요. 딜리트가 아니라. 그리고 알터 드롭과 드롭은 의미가 달라요. 알터 드롭은 변경하는 요소들 중에 어떤 필드를 삭제하거나 그러는 게 있는 거고요. 그냥 드롭은 아예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레코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트렁케이트 용어를 잘 파악을 해주세요. 구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죠. 어떤 차이인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조작어가 있네요. 첫 번째로 인설튜입니다. 순서대로 모든 값을 필드에 지정해서 집어넣는 데이터예요. 한 행 한 행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모든 값을 지정을 할 때는 별도로 필드 명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값만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특정 컬럼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을 때는 컬럼 명과 대응되는 값을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복사하고 싶을 때는 셀렉트 문을 기록해주시고 셀렉트 문으로 출력되는 데이터의 순서에 맞춰서 집어넣고 싶은 필드를 나란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업데이트입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했듯이 업데이트 셋 하고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테이블명 들어가고요. 어떤 컬럼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은지를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모든 컬럼의 모든 데이터가 다 일정한 값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값을 바꾸고 싶을 때 where 구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where 조건식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조건식에 맞는 필드에만 값을 지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delete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delete는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모든 레코드가 삭제되는 트렁케이트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것만 삭제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별도로 필드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행을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필드명을 입력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elect입니다. select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지정한 형식과 조건에 대응되는 결과를 표의 형태로, relation 형태로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건절과 그룹절, 그 다음에 정렬하는 부분 해서 총 3가지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컬럼명을 나열하는 데 앞에 all과 distensity가 있는데 all은 모든 레코드를 탐색하겠다. 모든 필드를 탐색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별을 붙여도 같은 의미고요. distensity가 붙으면 중복된 레코드는 한 번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룹by는 지정된 컬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튜플을 그룹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컬럼이 지역이면 서울 데이터끼리, 인천 데이터끼리 이렇게 그룹화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룹별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검색할 때는 조건이지만 where를 쓰는 게 아니라 having을 사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룹 안에의 조건은 having입니다. 밖의 조건은 where이고요. 그 다음으로 order by는 조회된 레코드를 특정 컬럼 기준으로 정렬하는 부분이에요. 이 정렬은 잠시 후에 배울 테니까 일단 이게 있다 정도로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셀렉트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셀렉트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암기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as, s입니다. 집계 함수와 s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집계 함수를 보겠습니다.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의 값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레코드 개수나 합계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거는 새로 나타난 값이잖아요. 집계 함수의 결과는 집계 함수 식이 컬럼 명이 되어 출력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셀렉트 점수 프롬 학생정보라고만 입력을 하게 되면 학생정보 테이블에 점수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라는 필드가 있을 거고 여기에 20, 30, 20, 20 이런 식으로 점수가 다 나와요. 그런데 집계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가 필드 명이 이거예요. 점수하고 여기에 점수가 하나만 나옵니다. 4개 다 더하면 90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랬던 게 요약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필드 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AS문을 활용해서 컬럼명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S합계라고 해버리면 이 윗부분이 집계 함수 식이 아니라 합계라는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학생 정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점수만 요약해서 출력을 합니다. AS문을 미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AS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아래쪽에 추가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원본 컬럼명을 이용한 수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놨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죠. 점수에다가 5를 뺐어요. 그럼 점수에 5 뺀 내용이 쭉 기록이 될 텐데 여기에 점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보기 그러니까 AS문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성적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필드명을 바꿔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윈도우 함수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여기 3개 있고 아래쪽에 4개 있는데 이게 기사 수준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산업기사 쪽에서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어두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건식입니다. 이 외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셀렉트문의 핵심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end입니다. 좌우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할 때 조건식과 조건식 사이에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국어도 영어도 모두 80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범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수학이 80 이상이면서 90 미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에서 89까지인 거죠. 이거를 비트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학 비트윈 80 and 89 이게 이 위에 있는 문장이랑 같은 문장이다. 라는 뜻이죠. 넘어가서 다음은 OR입니다. OR은 좌우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경우예요.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경우죠. 이거를 인 연산자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넘어가서요. 아래쪽에 이즈널을 볼게요. 이즈널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비어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비어있는지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점 데이터가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is not null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비어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라는 부분. 다음은 like입니다. like는 특정 문자 패턴을 가지는 문자열을 검색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like 쓰고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강이라고 써있으면 강으로 끝나는 문자열 패턴을 전부 찾아줘요. 그래서 그냥 강도 되고요. 금강도 되고요. 스테인리스 강. 뭐 이런 식으로 뭐뭐뭐뭐 강이 전부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 %를 물결로 바꾸면 편해요. 강 뭐뭐로 시작하는 문자열 패턴인 거고. 그 다음에 %강%는 뭐뭐 강 뭐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강이 어디라도 포함되면 OK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 물결 부분은 몇 글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이 underscore, 언더바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글자 수가 중요합니다. underscore 하나당 글자가 하나예요. 여긴 두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까지 포함해서 총 두 글자, 이건 총 세 글자, 총 세 글자 문자열 패턴을 찾아줍니다.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하위 지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서브커리라고 보통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서브커리는 메인커리 안에 들어있는 커리예요. 메인커리 이전에 한 번만 실행되고요. 이 서브커리의 결과를 메인커리가 씁니다. 서브커리는 메인커리 안에 소괄호로 감싸서 표현을 하고요. 메인커리가 기대하는 행의 또는 컬럼의 수와 일치해야 돼요.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서브커리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서브커리의 결과를 이용하는 메인커리의 결과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커리는 정렬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 커리의 결과가 그래서 단일행 서브커리와 다중행 서브커리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행은 결과가 하나의 행으로만 반환되는 커리입니다. 단일행 비교 연산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고요. 아래쪽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제가 아래쪽에 써놨는데 학과 는 하고서 소괄호 한 다음에 셀렉트문이 하나 더 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셀렉트문 안쪽에 있는 서브커리의 셀렉트문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름이 권영석으로 되어 있는 학과 데이터를 성적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성적 테이블에서 이름 필드가 권영석인 레코드의 학과 값을 결과로 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또는 전자공학과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과 이름이 권영석의 학과잖아요. 그 권영석의 학과와 같은 학과를 가진 레코드를 전체 조회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다음은 다중행 서브컬입니다. 다중행은 말 그대로 수행 결과가 여러 행으로 반환되는 컬이라서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과 엑시스트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인공지능 수업을 듣는 학생을 조회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둘 다 듣는 학생이 누구냐 라는 거죠.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실기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다 쓰라고는 안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빈칸만 잘 채울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라 그랬죠. 서브컬의 결과 인공지능의 학번을 전체를 결과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다중행 여러 행이 나오겠죠 결과가. 자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학번들과 일치하는 학번을 가진 레코드를 조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엑시스트는 뭘 하는지 보죠. 엑시스트 연산자는 메인 퀄리의 결과를 메인 퀄리의 결과를 먼저 내네요. 서브커리의 조건식에 대응해서 결과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커리의 셀렉트 절은 무시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춰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 제가 밑줄 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비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비어있을 때 여기에다가 인을 쓸 건지 엑시스트를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쪽에는 조건식이 없고 여긴 조건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신 이 외열 이후에 학번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필드명이 안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기반으로 찾을 수 있으세요. 보통 인하고 엑시스트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해야 되는 빈칸이라고 하면 그 앞에 빈칸 앞에 이렇게 볼게요. 빈칸 앞에 학번이 있는지 없는지 학번이 아니죠. 필드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필드명이 있으면 인이구나. 필드명이 없으면 엑시스트구나. 이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렬과 그룹이에요. 정렬 그룹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일 정렬. 일단 정렬은 order by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필드명과 옵션을 적어주면 돼요. 옵션 어렵지 않습니다. 다중 정렬은 각 필드와 각 옵션을 심표로 구분해서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룹은 그룹 by라는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그룹 한 다음에 그룹 내부의 조건을 검사할 때는 having이 필요하다. where이 아니라 이 부분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룹별 요약을 위해서는 집계 함수가 아니라 그룹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룹별 요약을 할 때는 그룹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각 함수가 어떤 값을 내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도 충분한데 구별을 위해서 아래쪽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만 보인다. 어떤 데이터와 같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서 이게 롤업인지 또는 큐브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조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조인을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형식만 다릅니다. 이너 조인은 서로 일치하는 것만 조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 조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우터 조인은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를 전부 조인을 해요. 자 그리고 레프트 조인은 왼쪽 테이블 레코드는 전부 포함하고 나머지는 일치하는 것만 라이트는 오른쪽 레코드는 전부 포함하고 왼쪽은 일치하는 것만 이렇게 조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 조인의 개념이랑 똑같죠. 이미지로 제가 나타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릴레이션이 있을 때 조인을 하면 어떤 데이터들이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서 배운 관계대수의 조인과 그 개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형식과 개념을 익히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제어입니다. 데이터 제어는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되돌린다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권한 제어부터 보죠. 자 그란트라는 게 있어요. 그란트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을 부여하는데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with grant option은 권한을 다시 다른 사용자한테 부여를 할 수가 있고 회수도 가능해요. 내가 부여받은 권한을 다른 사용자한테 부여를 하는데 그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한테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회수도 가능하고요. with admin 같은 경우에는 부여만 가능합니다. 회수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죠. 넘어가고요. revoke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회수하는 겁니다. with grant option으로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의 권한을 회수하면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부여한 또 다른 사용자의 권한도 함께 회수된다. 네가 부여한 권한도 가져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은 role이에요. 위에서 권한 유형은 SQL 명령들과 특정 role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role이 뭐냐면 역할입니다. 사용자에게 허가 가능한 권한들의 집합 또는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그룹 이걸 role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role을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접근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사원은 되고 부장은 안 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여러 가지 문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transaction 제어입니다. transaction도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예요.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하는 연산들의 단위 작업이에요. 그룹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할 때 1부터 10까지의 작업이 있으면 얘네들은 쪼개지면 안 돼요. 어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지면 안 됩니다. 이게 원자성이에요. transaction의 특징 4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transaction은 작업을 완료하거나 또는 회복을 하는 기준의 단위가 됩니다. 4가지 특징도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원자성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transaction은 수행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태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 단계가 쭉 있는데 이 작업 단계를 다 끝내야 비로소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중간에 멈추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작업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 암기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의미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을 거예요. 다음은 commit, transaction 등으로 수행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반영, 승인하는 겁니다. commit이 되면 복구가 안 돼요. 1부터 쭉 단계 작업하다가 9까지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다시 1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까지 가고 commit을 한 이후로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ollback, 방금 봤죠? 이전 상황으로 복구하는 게 rollback이에요. 그리고 save point는 transaction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10단계가 아니라 100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rollback 지점을 별도로 지정하는 게 save point입니다. check point라고도 해요.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만약에 save point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작업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 save point가 존재하면 오류가 생겼을 때 save point까지만 되돌려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인 거예요. 이걸 save po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미지가 실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ett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